합천어 나무개는 나이 예순의 외아들을 두었다. 그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만 하고 교육하지 못하니 아들이 목불식정이었다. 해인사에 한 대사가 있었는데 전부터 원과 친해 관하에 드나들었다. 어느 날 대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성동이 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이 말했다. 문자를 가르치려 해도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차마 회초리질도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히 후회됩니다. 대사가 말했다. 사대부 자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드님을 자애롭게만 키우시느라 공부에 힘쓰지 않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니 심히 아깝습니다. 소승이 아드님에게 그를 가르쳐볼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바입니다. 대사께서 제 아이를 가르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고 오직 엄하게 공부시켜 주시오. 라는 취지의 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일단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가의 관속들과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마음을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옷부터 음식까지 다 마련할 것이며 보내실 게 있으면 왕래하는 승려를 통해 소승에게 바로 보내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어 대사의 말대로 증서를 써서 주었다. 그날 원은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아이는 산에 올라오고서 좌우로 날뛰며 대사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대사는 그를 못 본 채 하며 내버려 두었다. 4-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대사는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엄숙히 앉았다. 3-40명 되는 제자도 경전을 끼고 그를 모시고 앉았는데 예의가 방정하고 엄숙했다. 대사가 한사리승에게 명하여 아이를 잡아오게 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죽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양반을 모욕하다니. 내 돌아가면 아버지께 다 고에 맞춰 너를 때려주길 테다. 아이는 또 천번 만번 죽일 이 까까머리 도정놈아 라고 욕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으려 했다. 대사가 큰소리로 스님들을 질책하며 아이를 묶어오라고 명했다. 여러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데려오니 대사가 아이에게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네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써주셨으니 이제 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다. 너는 양반가 자재로서 글자도 못 읽고 패악한 짓만 일삼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니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니 먼저 내가 내리는 벌부터 받아라. 그러고는 송곳 끝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 그걸로 아이의 넓적다리를 찔렀다. 아이는 혼절했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깨어났다. 대사가 또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가 애걸 했다. 앞으로 오로지 대사님 명을 받들 겠습니다.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사는 송곳을 쥔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다가 한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풀어주었다. 아이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 먼저 천자문을 주고 일과를 정해주어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다. 아이는 이미 장성했기에 지혜와 생각이 자라나 하나를 들으면 열 가지를 알았고 열 가지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았으니 네다섯 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이해했다. 아이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해이해지지 않으니 1년여 만에 물리가 크게 트였고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공부를 완성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속으로 다짐했다. 사대부인 내가 중에게 이 같은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내 열심히 공부에 등과하면 이중을 반드시 때려죽여 오늘의 원안을 풀리라. 아이는 이런 일념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력을 기울였다. 대사는 아이에게 과거 공부도 하게 했다. 하루는 아이를 앞으로 다가오게 하며 말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보는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자꾸나. 다음날 대사는 아이를 데리고 관하로 가서 말했다. 아드님은 이제 문장을 크게 이루어 등과 후 무님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 비로소 혼담이 오가고 아이는 혼인을 했다. 그 뒤 산경하여 과거장에 출입한 지 3년 만에 급제해 수십 년 사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말했다. 네 이제야 해인사 늙은 중을 죽여 지난날의 울분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안찰사로 도내를 순시하게 되자 형구를 잘 갖추도록 신신당부하고 곤장을 따로 만들어서는 곤장 잘 치는 사람 서너 명을 골라 따라오게 했다. 그는 산문에 들어가 스님을 때려주길 작정이었다.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노승이 여러 스님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공손히 맞이해 주었다. 관찰사는 그를 보자 얼른 말에서 내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대했다. 노승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노승이 다행히도 죽지 않아 관찰사의 위의를 보게 되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함께 절로 들어갔다. 노승이 말했다.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곳이지요. 오늘 밤 거처를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겠다 했다. 같이 자다가 밤이 깊어지자 노승이 물었다. 사또께서 어릴 적 공부하실 때 소승을 꼭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급제의 관찰사가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순실을 시작할 때도 저를 때려죽이자 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고 말해서 내려 정성스레 대접해 주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옛날부터 품은 원안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대사의 얼굴을 대하니 그 마음이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사라져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승도 알아차리고 있었지요. 사또는 앞으로 대관이 될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또께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소승이 상자를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반드시 소승을 만난 것처럼 예를 갖추어 상자를 맞이하고 밤에는 동침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노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연도별로 적은 것입니다. 향년이며 벼슬이 몇 품까지 오를지도 허니 다 알 수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양감영의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예예 하고 대답했다. 다음날 관찰사는 쌀, 배, 돈, 나무 등을 많이 주고 저를 떠났다. 그 뒤 몇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는 평안감사가 되었다. 하루는 문지기가 보고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 스님이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즉시 들어오게 했다. 찾아온 스님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소매를 부여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대사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상을 나란히 하며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자 동침했다. 밤이 깊었는데 온돌이 너무 뜨거워져 그가 잠자리를 바꾸어 누웠다. 비몽사몽간의 비린내가 느껴져 손으로 스님 쪽을 더듬으니 스님이 누운 곳에 물기가 있어 손이 젖었다. 지인을 불러 횃불을 들고 오게 해 살펴보니 스님은 배가 칼에 찔려 오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시신을 밖으로 옮기게 했다. 다음날 아침 조사해 보았다. 한 관노가 감사가 사랑하던 기생을 견눈질하면서 둘이 크게 혹하게 되었다. 유감을 품은 관노가 감사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운 사람이 감사인 줄 알고 찔렀던 것이었다. 관노를 바로 붙잡아와서 엄하게 조사하니 하나하나 실토했다. 마침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했다. 감사는 스님의 초상을 치러주고 관을 본사로 보냈다. 필시대사가 이 액을 미리 알고 자기 상자로 하여금 그 액을 대신 받게 한 것이었다. 그 후로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모두 대사가 예측한 운수와 같았다.